1분 14초부터 쳤으니까 첫발을 저희 그냥 플러그인으로 보는 중 팝업된지 20초됨 나 그거 안되는데 그거 약간 빨라요 팝업된 친것보다 더 빠르게 이게 보스 딱 나올 때부터 떠요 그래서 네 2회도 근데 정확해요 보스 팝업시간부터 되는거라서 그렇게보면 또 정확하죠 팝업시간부터 길 1 1 8시래요 지금 몇합 네 했어요 됐어? 응 어 많이 깐는데요 어 생각보다 많이 까네 2.2 보자 250에 8퍼 까잖아요 그쵸 11퍼 아 맞아요 11퍼 더 많이 깠 더 많이 깠 그럼 크로운데로 바로 쏴보시면 돼 응 2번 쏘고 2번 쏘고 3번 쏘는 딜 보면은 3.5 곱하면 딜 나오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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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뛰어주지 이시발 25포만 치워면 돼 아 이 맵이 먼저 나왔어도 깼을 때 이 맵이 먼저 나왔어도 깼을 때 이 맵이 먼저 나왔어도 깼을 때 여기 능력이 있어 어 이거 몇 분 때 친거지 근데 어 1분 14초 1분 14초 1분 14초 다음의 동의자 바로 이제 잠깐만 내가 1분 해줄게 이제 1위야 이제 1위야 어 좀 더 좋겠어 4% 5% 5% 4% 5% 훨씬 많이 깠는데요 80번 높게 안잡기잖아 5% 5% 5% 보스 남은 필요 세번째 타 들어가는 퍼센트 깎이는 데미지에 3.5 붙잡으면 잡힌지 안 잡힌지 보잖아 네 오케이 정리 잘하고 있고 아 진짜 딱 똑같은 사람 그니까 실험하기도 좋게 이게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은 4분도 안걸리는건데? 바로 쐈을때? 시간 좀 있다가 보자 바로 쐈을거죠 네네네네네 내가 1불로 줄게요 어 이제 1이에요 거의 13퍼를 깐거네 될 것 같은데 들어감 20퍼 근데 이게 제2풀거리는 아님 첫째하고 세째 타 방금 얘가 살짝 움직였음 마지막에 20 오른쪽으로 제가 몇퍼가인거냐면 저거 60이라고 보고 그냥 20.5 20점 아니 20.6 3.5 곱하면 얼만데? 그럼 20보다 엄청 계산기 60.8 61.8 72.1 에잇? 저게 저렇게 봐야돼? 아 잡혔네 맞잖아요 네 개쎈데요 그럼? 아 맞네 아 맞네 블랙홀 좀 눌러주세요 아 블랙홀 안 눌렀네 아 아무튼 잡히겠다 왜 이렇게 약해지봐 같죠? 저는 블랙홀 안 써서 네 보스 왜래? 빨리 잡지? 아니 아니 그 핏이 아니라 보스 보스가 약해졌다고? 쌩으로 치면 자세히 음 제거에 제거에 갈게요 나 나 나 내가 나 나 나 나